정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강한 전사, 강한 일꾼의 복무 중인 특급 전사 성경 정윤호입니다. 최선! 첫 번째 곡은 저희 동방신기의 왜 라는 곡이었는데 괜찮았습니까? 네! 오늘 또 저희 어차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뭔가를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앞에 이진기 유명도 그렇고 슈퍼주니어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멋진 공연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살짝 부담스럽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진행 준비되셨죠? 네! 제가 좀 더 앞으로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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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여기 앞에 계시는 또 기자, 시리즈니어분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! 이렇게 자리를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자! 그러면은 듀엣 댄서분들도 좀 더 앞으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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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곡은 저희 동방신기의 줌 드리엄 드리엄 드리기였습니다. 네! 네! 보고싶은데 몰라! 몰라 모른다고? 폰 드리엄 드리기 1, 2, 3, 2, 2, 2, 3… 언니가 가능하네요. 시작은 알고 밖에 여보 밖에 나에게 들어 안 되나? 난 그래들 씹어서 전달이 고마워 안 모든 가능성 열을 거 와우 와우